저 오늘 할 게임이 어몽어스고요 대부분 메이플스토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이시라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게임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10명이 모여서 게임을 시작을 하고요 그 중에서 크루원 즉 우리 마피아 게임에서 시민이 지정이 되고 2명의 마피아 임포스터가 지정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시민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되고요 죽더라도 유령 상태로 임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 임포스터는 시민의 임무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시민들에게 자신이 임포스터 마피아임을 최대한 들키지 않고 모든 시민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토론을 통해 누가 임포스터인지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죽게 되고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피아가 모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시민이 모든 임무를 완료하거나 아니면 마피아 2명을 그전에 다 밝혀내면 시민이 승리를 하고요 임포스터가 모든 시민을 죽이거나 아니면 임포스터가 설치한 장애물을 시민이 시간 안에 해체하지 못하면 임포스터가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해볼까요? 혹시 저만, 저만 멈췄 건 아니죠? 나도 멈췄는데? 저도 너무 당황했어, 이거를 어? 켜졌는데? 뭐였지? 저는 까만데? 뭐지? 이걸 나가려고? 아, 임포였는데 임포였는데? 아,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안타깝습니다 아, 또 전 안 만들어진다, 또 일단 시작까지 되게 어렵네요, 게임이 그니까요, 이게 갑자기 뜨면서 서버가 많이 연약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서버가 터졌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네 아, 안 들어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끌어 가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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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깜짝이야 어, 9, 6, 3, 7, 3 쓱 산소, 산소 저쪽, 저쪽, 저쪽 아, 풀렸다 아, 풀렸다 저기합니다 어, 일단 민트색은 나 안 죽인 것 같아 솔직히 사실 저거 생각보다 어! 어! 그렇지! 발견했지, 발견했지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어, 그렇게 못하고? 발견했지 아, 이런 살인연자인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항의실에서 대놓고 나마님을 손이 쑥 근데 이거 계속 진행하나요? 튕기셨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대놓고 잘 잡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때 아무도 없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이다 아, 근데 일단 임포스터 한 명이 튕겼어요 아, 임포스터가 튕겼다 이건 어떻게 다 잡습니까? 여덟 명을 아이 아, 너무 웃기네 아, 숙료 괜찮은데요? 아, 또 크루 아니야 아, 진짜 제발 노란색, 민트색은 일단 아닌 것 같아 슥 슥 슥 오케이 슥 슥 아, 어허허허허헣 뭐야 나를 발견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발견 어디입니깐 어딥니까 어딥니까 2명이나 죽었어 이 사람들은 2명 죽었어 2명 참고해 2명 죽었어 아, 오늘 진짜 임포스터 안 걸릴나보다 관리실 지도 지금 외국이 낮이여가지고 오씨 깜짝이야 나 이 사람 쫓아다녀야지 오오오오오 나는 왜 믿는 사람마다 다 당하냐고 저는 시작했다고 임무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나 죽여놓고 자기가 신고했잖아 와 스킵하는 것 봐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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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범인이야 노란색이라고 제발 사람들아 내 억울함 좀 누가 들어줘 제발 어떡해 어떡해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주 아주 악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잔인하게 말이야 이게 이게 짐승이 아니라면 응당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와 와 cctv 보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벤트로 들어갔어 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미션을 3개 했거든요 미션 생각나는 거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이 앙방 그 뭐지 이 나쁜 나쁜사람들 그 뭐지 기억이 안 나지 제발 제발 잡아줘 제발 저는 이거 근데 르르크님 의심되는 게 아 또 왜 왜 자기들끼리 왜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죽였다니까 내가 지금 말하잖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말하잖아 이 사람이 나를 죽였다니까 저는 이쪽 동선으로 이동한 적이 없어 르르크님 이러면 지금 내 말 좀 들어 반응 중이라 했죠 내 말 좀 이동해줘 제발 왜냐면은 근데 이게 방금 일어난 살인인 게 맞는 게 르르크님 짓 보여요 일단은 와 진짜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리네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어 뭐야 문구이님 네 카드 미션 하신 거예요 저 카드 걸고 있어요 근데 게이지가 안 차던데 게이지가 안 차던데 게이지가 안 차던데 게이지가 안 차던데 게이지가 없는 게 저 카드를 걸고 가지고 맵을 끝났어 이 사람아 끝났어 뭘 뭘 발버둥 치고 있어 끝났는데 당신 들켰어 이 양반아 거짓말 진짜 못한다 으우 진짜 은꼬이 당신 거짓말 진짜 못한다고 진짜 나쁜 사람 아 아 아 아 인정해줘 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